참가자분들은 다시 입장해주세요 오랜만이네요? 여기서 만나요? 아... 그랬구나 이게 뭘 만드시는 거지? 흔히 근데 뇌 트러플을 넣으셨나요? 응? 잘못 만들어놨어요 아 좀 난해했어요 저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후배 요리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요리지 모르겠어요 응? 간장 맛이 안 났는데 거의 안성재 사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쪽 요리가 더 싫었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완성도가 없는 테크닉은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수고를 했죠 내가 질 거 같아? 네? 그러니까 이게 매우...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응? 나는 되게 좋았는데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야, 꼬으면 맛있게 해 일단은 인정 흑백요리사